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 알문조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 흙이 죽었다고 포기하지 않을까요? 죽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어떤 수가 있을까요? 수입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쪽으로 두면요. 아 이건 말이 안되죠? 유가무가라. 그렇다고 여기 놔도 이것도 말이 안되고요. 그럼 당연히 어딜 넣어야 될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쪽으로 둬야 되겠죠? 그럼 연결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연결하면 안되는데 자 이때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서 단수를 칩니다. 그럼 100이 이었 수는 없죠? 이거 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따서 모양이 참 묘하게 됐죠? 이거 안 딸 수가 없죠? 단수 100은 여기서 있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시체가 꿈틀거리면서 폐를 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수 치고 어디든지 이렇게 넘어가야겠죠? 이때 이렇게 단수 쳐서 따면은 이제부터 외길이 됩니다. 단수 이렇게 해놓으면은 100은 이쪽으로 이어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서 시체가 꿈틀거려서 폐를 만들어서 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폐를 만드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